자 이쪽은 현대사회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파트라서 별 외울 건 없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사회 먼저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지역단위의 협력이 노력이 많이 있어지고 권위주의에 탈피하는 모습 대중문화가 발달했고 현대사회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자유무역. 국가가 장벽을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무역을 활성화하자 자유무역이 확대됩니다. IMF 우리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이 IMF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빌려주고 간섭을 하는 이 IMF도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고 여기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와요. 두 차례에 석유파동이 있었는데 석유파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동에서 아랍국가들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담합을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석유가격을 팍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이 휘청거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계기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정책이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오는 이런 것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환이라는 거. 한마디로 전 세계가 지금 현재는 국가가 많은 개입보다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 현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 IMF, WTO, FTA 이런 것들. 다국적 기업, 신자유주의, 자유무역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또 진전이 되고 있고 지역 단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끼리 힘을 합치자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것들. 각 대륙에서 지역별로 힘을 합치자라는 움직임들이에요. 유럽연합은 너무 유명하죠. 유럽 국가들끼리의 연합.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유럽 여행 가는 친구는 알겠지만 유로화폐로 다 통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관리는 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이라고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부산에서도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 단위의 협력체제의 단어들, 각 지역이 어떤 협력기구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하려는 모습. 마틴 루터킹. 마틴 루서킹이라고도 하고 루터킹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 흑인 차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영어 지문으로도 영어 시간에도 많이 배울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차별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마틴 루터킹 연설 선생님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유명하고 이 사람의 운동 덕분에 흑인들의 차별이 많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넬슨 만델라 빼먹을 수 없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였는데 이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위주의 사회였었어요.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차별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백인 위주의 차별 정책에 저항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고 감옥도 왔다 갔다 했었고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죠.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인권운동가입니다. 여성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학생운동은 6.8운동 알아주세요. 프랑스의 대학생 중심으로 일어난 건데 개인의 자유랑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6.8운동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이런 표현이 유명하죠. 하지 말라는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습니다. 오른쪽 대중문화가 발달했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만 있었지만 최근에 스마트폰의 개발로 더 빠르게 더 광폭적으로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대중사회가 등장을 하고 똑같은 매체를 보니까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보급 이동전화 스마트폰 등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 또 특징이죠. 그래서 대중이 옛날에는 문화의 소비자로서 끝났다면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죠. 크리에이터 들어봤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문화를 소비만 했지만 종민TV나 A4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생산하고 있죠. 문제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매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회기라 문화가 비슷해. 제로투 춤이 유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로투를 추게 되죠. 또 너무 흥미, 상업 위주로 추구하다 보니까 야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정보를 조작하기도 하고. 현대세계 문제점, 여러 가지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요와 같은 갈등들도 있고 테러 전쟁 등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난민들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활동하고 있고 반전평화운동이 있고 대량 살상무기를 해결하기 위한 MPT 같은 죄악도 있습니다. 빈곤 문제는 남북 문제 알아두세요. 왜 남북 문제라고 하냐면 선진국과 옛날에 후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차이가 심한데 북쪽이 선진국이 많대요. 지구를 반으로 나누면 위쪽이 북반구라고 그러죠. 북반구의 선진국이 많고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 문제라고 하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국제통화기금도 그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우리 최근에 피부로 느끼고 있죠. 코로나19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최근에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걸 잘합시다. 환경 문제, 화석연료, 석유 같은 거죠. 화학물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모습,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지휘와 힘을 모은다면 더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죠. 자, 이쪽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1년간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사 수업이었지만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선생님 겨울방학 때부터는 한국사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사랑 한국사도 올리니까 공부, 고등학교 꺼,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수능 다 올리니까 공무원 시험도 한번 올려볼 거예요. 필요한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